자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2021년 빠잉 해피뉴 이어 강선이 형 강선이 형 해피뉴 이어 예요 여러분 새해 듬뿍 많이 받으세요 이때 강한 울은 사람 뭐야 끝이야 안녕하세요 로드게티가 금광선 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립니다 형 아 다들 장금액이 많이 받으세요 나 빼고 다 장금액이 장기네 올해도 새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야 이게 로아지 올해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올해는 어떤 꿈을 꾸실 생각이신가요 야 또 들어간다 시동 들어간다 어느 쪽이든 한 해 동안 좋은 일만 가득하게 엘 로스타가 함께 응원합니다 신년 인사할게 크리스마스 캠페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겠어요 와 아니 강한 울지 말라고 크리스마스에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기적과 같은 크리스마스를 경험했습니다 스튜디오 내부에서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굴리고 있으며 마늘 개발지 분들이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가 그치 멋져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모두가 크게 감동해버렸습니다 하 하 야 저도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 개발팀 분들에게 메시지가 많이 와있더라구요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근데 기분 진짜 신기하겠다 신기한 기분이겠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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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거는 왜 안떠 여기 느еди 음 울 지망 control 으 cyst 으으 울지마 바보야 눈내서ต infernal 깐 descriнес 울지마 키 이런 설마기듯 벅찬 굉장한 감정을 느끼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게임 아직도 해 나도 고마워 여러분들의 상냥한 마음이 걸이 되요 너무 좋다 모코코가 너무 좋다 로아 하는거 너무 좋다 강선이 형 절대 건강 챙겨 모코코가 말하는거 봐 저희가 더 잘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3분할로 우려줘 2022년에도 우리들의 좋은 추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이 하나만 금강선 최고 나는 누구 로아 모코코 성장 경쟁 엔드 콘텐츠 등은 mmorpg 체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만 여기에 이 사이에 데칼퍼스 좀 봐라 역시 이러한 추억과 감정 우리가 mmorpg를 즐기는 이유 그 자체입니다 맞지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개발진되게 혹은 기부 혜택을 받는 어려운 분들에게 그리고 이 따뜻한 소식을 지켜보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따뜻하고 살만하고 나는 희망감 찬란한 아름다움 낭만 낭만 어디갔어요 형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화 잘되나봐 이때 다들 강화를 누르네 처음 좌표 찍어달래 성인 게임이고 여러분들은 전부 어른들이시겠지만 응예 응예 이고바바리 있고 모여서 즐겁게 놀고 계시는 보면 응예 영락없이 어린이가 뜨거 느꼈어요 응예 미쳤다 여러분들도 어쩌고 그 동심을 그리워하셨던 것은 아닐는지요 어린이되면 어리광 부릴 것도 더 이상 없고 그니까 스스로 견뎌낼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자 이게 글을 잘 써 이게 어? 어? 어쩜 우리 어른이라는 가면을 쓰고 어떤 두근거리 설렘도 있고 항상 긴장하고 예를 갖추고 어이 야아 예술가요 예술가 어? 어쩌면 마음과는 조금 다른 미소를 질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가 자꾸 강화를 눌러 그렇지만 게임 안에서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강선이 형 이거 매크로? 이 형 술 마셨네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다워질 수 있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야아 아니 어떻게 저런 말들을 생각해내지 음염마이피지라는 공간에서라도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허어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이게 메타버스? 야 벌써 8분이나 지났어 낭만군단장 매크로 아니라니깐요 자 보세요 오타났죠 미쳤다 지렸다 말도 안됨 응애세력천외 물론 이런 추억 외에도 2022년도에는 4개의 군단장을 만들어서 배운것도 자랑 근데 군단장이 올해 다 나왔어 엄청 오래된게 아니야 올해 다 돌린거야 우리가 엔드콘텐츠는 군단장 레이더 어비스 레이더 멋지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올해 다 나온게 너무 신기해 올해 다 했다는게 올해는 스토리적으로 굉장히 하나가 있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의미가 있는 한 해 열심히 이제 다같이 올리자고 올해 50분 아 세번 많이 봐주세요 다들 어 기존 클래스들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D붕이 붐은 오냐 가장 신중하고 많은 공을 들인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뉴비분들이 이제 쫙 올라와야 되는거지 일리아 칸 전까지 아부 깨고 하면서 장비 맞추고 다같이 이제 일리아 칸 잡고 로스탑은 처음 돌입해보는 PVP 대륙인 로헨에 대해서도 강선영은 모르는게 없어 익숙하지 않거나 불편한게 많으시죠 어시스트의 개념이나 여러가지 룰 밸런스적인 부족한 측면들도 모르는게 없어 강선영은 빠르게 보완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몰라서 뭘 안한게 없어 다 알고니 아직 불안정하자 올해는 PVP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도하기 한해였다면 2022년은 열하면 해서 내실 다지는 느낌이지 유튜브영상 떴대 유튜브영상도 보러가자 안정성을 많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땡띵띵띵띵띵 ooky 야무지다 저beat 저 선물적 응애 아까 이야기들이 어브ie스레이드는 어비스던전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정성할게요 혼났네 또 혼났네 또 혼났어? 구사리 뭐 우리 형 혼내지마 그만 혼나 아무튼 저희 여러분들 덕분에 2021년에 크리스마스는 강사님 혼났눈 이보다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없을 만큼 아름답고 찰나주십니다 두근거렸고요 설레였습니다 타오른 악몽의 그림자 대검 20단계 재전하였습니다 이 역시 잊지 못할 추억으로 영원히 로스 타크의 역사에 내 남편이 되어라 금강선 또 우리의 마음에 고스란히 소중한 추억 한켠으로 남게 될 겁니다 깡놈이 형 충전이 안돼 그만해 충전 어? 오타당 뭐 오류난거 아냐? 뭐야 우리도 멈춘거 같은데 또 시간 끈다 모든 로스 타크 뭔가 여러분들의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이거 나옴? 어어 다행이다 그대들이 만든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칭호로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 우리 칭호 줘? 업적과 칭호로 남겨 여러분들의 상냥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업적과 칭호로 남겨준대 해당 칭호는 지금 갑자기 전 서버에 등장한 어디어디 수상한 떠돌이 상인 떠상 재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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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재보해주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는 칭호가 얻을 수 있대요 기완의 속상 아래쪽 로아 공식품 여러분들의 로스 타크 캐릭터들이 더 내려가? 새 인사 영상 새야밀 일러스 탄자물 아트워크에 아! 요 위에 있다는데? 저 위에 있대 아래가 위에 어 어 영상 올라왔대요 뭐라도 꼭 건강하게 하고자 있는지 잘 풀리기 바라며 이걸 찾았네 상인의 수상한 신년 카드팩 골드 강선 골드 강선 어 건강하래요 강선이형도 건강에 아프지 말고 7구 사이가 뭔 뜻이에요? 7구 사이가 뭔 뜻일까? 7구 사이가 뭔 뜻일까? 7구 사이 7구 사이 7구 사이 8구 사이 8구 사이 8구 사이 8구 사이 8구 사이 9구 사이 9구 사이 9구 사이 10구 사이 10구 사이 10구 사이 우아 어 환즙도나 판다푸푸 가래요 화이팅 하시고 아프지 말래요 형도 아프지 말고 2022년에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하고 건강에 놀라운 축구 함께하시길 어 기다려봅니다 어 어 요거나 보러 갑시다 우리의 멋진 유저들과 인연을 항상 감사하고 소중히 생각하며 또 원피스야 세차단 모든 개발진들을 대표해서 금관성 울림 판다푸푸가 어디서 가깝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도 사랑해 아 애니측가 애니측 위로 가면 되지 세분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고 환즙도? 환즙도 어디서 가야돼? 야 배 터진다 배 터지겠다 이거 환즙도 환즙도가 이쪽이었어? 아 이거 아직 안 됐네 아 아 아 가자 이렇게 강선이 형의 새해 편지 야무지게 읽고 바로 가봅시다 끝인 것 같아 가자 자 들어가자 이야 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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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렸다 제발 전설 선택 들어가 볼까요 다들 회장 많이 받고 아 아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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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그 날 신경 카드 원피스야 아주 원피스야 원피스 제발 뭐야 보라케 뭐야 랭 뭐야 아 봐버렸다 보상 어서오게 수려파는 깜짝티비 날 만나러 와준건가 음 카드를 외욕에 건네기 마무리되고 범위 떠오르고 있다 행복을 빌어주자 음 이게 뭔가 그날 신년카드 새해가 온것인가 고맙네 듣고싶군 좋은하내었다 다행이군 밝은기운 귀하군 한해의 조각 밝은기운 머물고싶지 새로운해 분명하네 골딩왕성 고맙네 빌어보겠네 어우 랭 오죠 새해 복 와 랭 미쳐요 꿈 낭만 희망 카드를 받았으니 말이야 가디언 루가 자네의 안부를 궁금하더군 안되노노 내 카드를 선물하겠네 왜이래 깜짝 와 렉봐요 그냥 렉이 생겨 전설 카드팩 선택상정 최고의 선물이다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로타기 금강선 아 디렉터 금강선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찬란한 기적과 같은 크리스마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랬네 18가 한장 나오셨다 했는데 우리들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선한 마음이 와닿아 많은 개발진이 뭉클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억과 감동이야말로 우리가 면을 즐기는 그 자체 어린이들에게는 꿈을 어른들에게는 낭만을 우리들에게는 추운 겨를 견딜 희망을 준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덕분에 아직 살만한가 봅니다 그대들이 만든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영원히 기억하고자 업적과 칭호를 남깁니다 로우스타크의 모든 무언가 여러분과 친애하는 수려파는 까치 팀에게 무한한 경영 감사를 고맙습니다 이제 주는 거야? 칭호 생긴 거야? 칭호 어딨어요? 이 칭호가 그 칭호가 아니야? 그냥 오 있다 와 다들 세부 많이 받으세요 선택팩 개꿀 까봐 고맙습니다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